피플 인사이드 유세 차량이랄지 후보자들의 어떤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진행되는 선관위 주제의 공식 TV토론 이것이 후보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될 거고요. 여러 지지 모임이랄지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없는 한 이번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로 굳어진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오늘 발표된 유력 신문사 또 방송국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선거가 두 후보 간에 양강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대안 이미지가 있고 또는 좀 중도 보수층을 잡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데요. 이 보수 성향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앞으로 선거 기간에 점쳐진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제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들의 어떤 득표율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갈 길 잃은 보수들이 그 대안으로서 중도 보수 성향의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선택하고 갈 것이냐.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한 연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 의한 어떤 연대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문 세력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극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40% 정도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그동안의 어떤 선거 여론조사 결과들, 투표 성향 분석을 보면 후보자들의 지지를 그렇게 썩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한 8% 정도만이 처음 지지했던 후보를 다른 후보로 이렇게 선택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처럼 강구한 반면에 이게 확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안보 문제 등에서 특히 보수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해서 안정적인 공약을 개발하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약간 대결로 지금 지지율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양당의 대결로 후보들의 대결로 호남 민심의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호남 표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호남민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다. 이번 대선 국민 정서는 정권은 교체하고 권력은 나누라는 것인데 호남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는 확실하니까 앞으로 누가 더 우리나라를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잘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후보인가 또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호남 민심은 어디로 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관상 국민의당이 두 석 민주당이 한 석 이었으니까 국민의당 우세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난 총선과 총선과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표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민들이 보여준 표심은 아직도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유보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모두 큰 불만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도나 보수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도 보수의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여의도적 시각에서 합종연행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국민이 연대를 해주는 이런 효과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변수가 또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발사하고 있고 4월 한반도 위기설 이런 안보 문제가 사실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 사실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꼽자면 첫째가 안보 문제 두 번째가 민생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어제도 지금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문제나 이런 아주 핵심적인 한반도 위기 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어떤 안정적인 또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보 공약을 지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약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선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대선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